네 2월 8일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드디어 내일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부푼 마음으로 각자의 연휴 계획을 짜고 계실 텐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4일 연휴 푹 쉬시면서 재충전을 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캠 좀 한번 볼게요. 오늘 엔캠이 장 초반 아래 꼬리를 달고 양봉을 만들어냈고 이어서 긴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올렸지만 오후장 들어서 바로 아래 꼬리 달면서 지금 이 개인들을 털어내고 이 변동성을 주면서 약 6% 정도 수익으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엔캠 종목은 지수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엊그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금 윗구간 때 매물 때가 없습니다. 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굉장히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고 세력들의 의도대로 다양한 변동성을 주면서 지금 주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는 실수를 하시면 안되고 이 엔캠이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엔캠을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우리 소통방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리는 이 히든주 종목이 있는데 이 히든주 종목도 제가 한 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설 연휴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 히든주 종목 한 개 영상 끝나고 챙겨드릴 테니까 지금 이 종목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5일 날이었죠. 시간 외에서 뭐가 나왔나요? 자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주의 딱지가 붙었는데 자 공시 내용을 보시면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라는 건 즉 소수 계좌에서 엔캠을 많이 담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외국인 계좌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담았다는 것을 지금 공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없으시겠죠. 제가 어제 지금 이 보통주 물량 그리고 국내 3호 BW 물량이 나오면서 이 세력들이 밑에서 물량을 다 담아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분봉을 보시면 자 월요일 장 초반에 급락을 만들었어요. 지금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급락을 만들었고 지금 27만 5천원 구간 중요 라인이었죠. 이 구간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세력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을 의도적으로 지금 회복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추가 물량을 담아갔다라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박스 상당한 구간이었던 곳을 터치를 하고 매물 소화를 하면서 지금 이 구간을 뚫어내는 급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재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정하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엔캠은 24년도에 이미 차트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차트 재료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까지 모든 게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 의도적인 상승과 의도적인 하락에 우리 주주분들 정말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엔캠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지금이 2차 전지 섹터 순환매 전액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체크하고 8만 6천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드리고 현 위치까지 어떤 의름이 나왔죠? 엄청나게 강한 상승 국면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애초에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금 엔캠으로 보고 있는 손실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확실하게 마음속에 각인시키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엔캠은 윗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엔캠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면서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그냥 100%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 매도가 들어갈 때 나는 문자를 못 보내서 저점에서 매집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못 봤다 이러시는 분들 챙길 수 있는 수익 다 놓치시고 피할 수 있는 손실 다 막고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이 엔캠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주식하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산에 등반을 할 때 혼자 올라가면 힘들고 금방 지쳐버리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올라간다면 그 길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등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옆에서 그렇게 소통해드리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나중에 정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가셔야 합니다. 자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엔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당사는 2차전지 및 EDAC용 전액 첨가제를 제조미 판매하는 사업을 0위로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진입자 외에 후발 업체들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의 엔캠은 빠르게 진입을 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다 이뤄냈습니다. 지금 엔캠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전액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 먼저 레퍼런스 경험과 기술을 쌓은 이후에 한국 시장에 역진출하는 이 전략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87%예요. 이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계 5대 전지 메이커 중에 LG엔솔, SK온, CATL에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사 10곳의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액 생산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소재인 전액 또한 급격하게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독보적인 위치,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IRA 그리고 유럽 CRMA의 엄청난 수혜를 받을 기업이 바로 엔캠입니다. 이 북미 2차 전지 시장 점유를 이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SK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품 공급을 연이어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감한 선제적 투자, 이 공격적인 투자가 먹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현지 생산, 현지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한 경쟁력,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조지아 공장이 정말 큽니다. 이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전해 공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이 IRA 때문에 결국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이 엔캠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지금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건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놓치는 겁니다. 아직 목표가가 한참 멀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 거래량, 수급 다 분석을 해서 고점이 형성이 됐을 때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릴 거니까 정말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100% 무료로 대응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엔캠에 정확한 대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엔캠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엔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고 하는 게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자, 엔캠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엔캠을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정말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수익을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히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000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